네,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는 0.4% 정도 강부합인데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네요. 816포인트 지금 0.01%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아주 강도가 세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특정 테마 눈에 보이는 건 2차전지 그다음에 SM 공개 매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의 최우선 부장 모시고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에 저희가 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FMC 회의까지 시장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차트 보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복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지독되는 한 지수는 하반 경쟁성이 좀 있고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수급이 오르락내리나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어느 수준에 결정될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전이 좀 올랐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그런 가운데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랑 그다음에 코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코싹 시장은 꼭 시장은 작년 9월 이후로 최고가를 경진하고 있고 주로 매수되는 업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 두 번째는 로봇, 세 번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공지능, 오픈 AI죠. 그다음에 어제발 오늘 계속 바이오 재학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싹의 저는 시가총액 위주로 주식을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코싹 150 종목을 이번에 이런 주도 테마에서 같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에코프로 비엠이 1위로 올라섰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원래 최강자였는데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거나 끌어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2차전지 LNF가 또 올라왔고 말씀하신 대로 M&A 관련해서 SM의 주가를 버티면서 코싹 시장의 역시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시총의 순위 변화를 보는 것도 우리나라 산업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미래가 2차전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몇 가지 테마들, 눈에 가는 테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어디를 좀 저희가 눈여겨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사실 테마보다는 업종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테마라고 하면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사실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산업의 성장성이 보증되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종인데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지금 다른 업종에 돈 버는 회사가 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주도업종은 반도체지만 지금 현재는 2차전지랑 자동차 쪽에 이제 외화를 좀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제가 좀 관심 있게도 봐야 되는 건 이미 지금 흥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 사실 의료 관련된 AI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거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좀 아시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아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인공지능의 포인트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생성 AI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를 유추해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런 알고리즘에 연결돼서 사실 지금 히트치고 있는 거는 오픈 AI라고 해서 오픈 AI 회사에 만든 챗GPT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창업자는 샘 알트만인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자지만 이제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테슬라랑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 부분이 작년 11월 달에 공개가 되면서 지금은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이 상의되고 있고 당장 지금 저희 회사 내에서도 지금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용 변수를 좀 간편히 말씀드리면 이제 매개변수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뉴런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매개변수는 다른 말로 파라미터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능이 많을수록 사실은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비용이 기가급수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로 사실은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세돌 바둑 쳤을 때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회사가 왔었는데 그거에 연결돼서 더 발전된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매개변수와 파운데이션 모델이 합쳐지게 되면 사실은 개발하는 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걸 활용하는 데도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런 부분을 오픈 AI의 챗GPT가 발견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는 의료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파운데이션 기반의 회사들 그러니까 오픈 AI나 화면에 나가는 회사들이 아닌 이 오픈 AI에 만들어져서 연결하는 API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걸 기술성을 인정을 받고 상장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단돼 있는 AI 회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API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를 갖다 붙이는 회사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회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의 기능을 연결해서 최대한 자기 분야에 성과를 내는 건데 저희가 일반 투자 입장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되냐면 현재 시점에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생성 AI, 챗GPT 같은 회사에 투자할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평가받고 있는 파운데이션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어떤 의료든 아니면 어떤 자동차든 시장에 먼저 선점한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사실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참 일반 투자인지는 어려운데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에 검색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일단 훌륭하고 실수가 적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거나 오픈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이게 우수하구나 느낄 수 있겠습니다. AI 기술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국내 AI 기업 중에 어디가 유망하고 어디를 봐야 되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하는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로 보게 되면 자체 검색 회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회사는 SK텔레콤과 LG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독자 모델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AI 진짜는 여기 말씀하신 네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기서도 뭘 봐야 됩니까?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 1년에 몇백억 내지 1년까지 따지게 되면 한 2천억 이상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할 회사가 네이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네이버를 좀 갖고 왔고요. 회사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AI 기술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일단 국내 플랫폼 시장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네이버가 갖고 있고 우리가 일반 투자 입장에서 보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막대한 자원과 기술 자원이 투입되고 있고 매년 2천억 원 투자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서비스가 하이퍼 크로바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네이버가 어떻게 활용이 돼서 지금의 검색 지위 시장을 가져가면서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서비스를 확정하고 연계 산업으로 확장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하이퍼 클로바 X 공개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선언을 하면서 주가 한번 반등했다가 지금 아주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결국에는 네이버가 그 외에도 다른 사업부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게 괜찮다라고 앞으로 관심 가질만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8일 날 사실 기관 투자자 설명이 있는데 이 독자 모델이 어느 정도 안정성과 성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연결되는 서비스는 확대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중에서도 사실은 핵심은 네이버다 이런 설명을 오늘 좀 들었습니다. 하이퍼 글로바 X 이거 공개되는 것까지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설명이십니다. 최우선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